KF 빌리지가 올 연말 여러분들의 선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전라북도 특산품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주의 자연 속 청정함에 건강을 담은 도라지 배즙, 호박즙, 양배추, 브로콜리즙. 천년 담양 고음면과 온미당의 미담과 온화 한가 세트.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구워서 맛과 건강까지 생각한 프리미엄 한가 선물 세트. 20년 전통의 발효면과 옹구집에서 국산 콩과 보리가루, 예고박으로 만든 매주를 황토방에서 1년 동안 발효시킨 장으로 만든 고추장, 된장, 만능간장. 군산에서 직접 재배한 횟살, 찰보리, 배아미, 현미, 각각의 횃곡식으로 만든 완벽한 차별의 맛 누룽지 선물 세트. 바다와 인접한 군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태풍을 받고 자란 큰 시아래 쌀, 생금들 신동진 쌀. 생금들이 만들어내는 찰흥미, 귀리, 찹쌀, 흰찰쌀고리, 사곡 선물 세트. 생금들이 만들어내는 찰흥미, 귀리, 찹쌀, 흰찰쌀고리, 현미, 모곡 선물 세트. 한국산 찹쌀, 참깨, 들깨, 토종생강을 직접 재배한 질 좋고 신선한 재료들을 아끼지 않고 만든 서해안과 찹쌀 육아 선물 세트. 오색육아, 백년초, 울금, 쑥, 자색고구마 선물 세트. 자연의 맛을 따다 담은 임실 따담 주스. 과일을 100% 그대로 담은 가족을 위한 건강음료. 건강배, 복분자, 순수배,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주스. 뿌리가 크고 섬유질이 없고 포도당의 함량이 높고 매운맛이 덜한 공동생강으로 만들어진 달세양의 생강즙, 생강젤리, 생강치. 벌꿀, 공동생강, 정제수만 들어있는 달세양의 생강즙. 색소와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100% 한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생강젤리와 생강치. 땅의 생명력을 가꾸고 화학의 멀리에 유기농법으로 지은 자연이 준 유기농 비거. 유기농살로 만들어진 유기농 현미시리얼과 유기농 현미강정시리얼. 자연의 맛을 따다 담은 임실 따담 김쇼. 포도, 오렌지, 사과 등을 농축한 유럽풍의 우알콜 음료. TK시용 쇼핑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라북도 특산품.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718-353-8970 718-353-8970 최소금액 50달러 이상 구매 시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세요.